오늘은 여기서 열리는 한 콘서트가 있길래 거기에 아는 이모랑 같이 가요 이모가 티켓이 있다고 초대해 주셔서 가수들이 막 케이팝 시트 아이돌은 아니고 옛날 노래만 부르는 그런 가수들인데 오히려 전 그게 더 좋거든요 좀 기대가 됩니 한참 그릇 왔네요 들어가서 찍어야겠다 안 보여 오케이 이렇게 왔나와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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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넓은 공원? 정원은 아니고 공원 같은데 엄청 커요 여기서 오늘 다 와있습니다 공원에 아름다운 공원에 가까운 공원에 뵙겠습니다 저게? 마지막. 네. 초. 엄청 많아 미신이 블러코프트같아 너무 깨끗하다 약간 여기 내가 다 대관한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시작이면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이 스쿠트를 다 지나서 이따고 했으니까 바로 지나고 여기 안 서기도 있네 어디지? 네 부스 여기 부스입니다 도착 한국 같죠? 저 한국 왔어요 피세문 이것도 저 어렸을 때 여기 와본 적 있었는데 여기 와본 적이 없었는데 완전 한국같이 돼있어 여기 여기 안에까진 안 들어가볼래 한참 준비 중입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대박 여기 보스 뒤편 이렇게 지금 오우 맛있겠다 떡볶이 없나 떡볶이?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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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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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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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